전주다운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으로 2020년 전주는 세계화 승부하는 한 해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의 2020년 새해 화두는 전주다움과 세계화였습니다. 사람과 생태, 문화를 핵심 가치로 지난 5년간 도시의 체질을 바꿔왔고 이제 국내가 아닌 세계 선진국과 경쟁하겠다는 겁니다. 그 전략은 크게 4가지로 정리됩니다. 수소와 탄소를 중심으로 활기찬 전주를 만들기 위한 경제발전, 역사문화 콘텐츠의 발굴과 재생, 복원, 그리고 국제관광도시 인프라를 통한 문화선진도시, 천만 그루 정원도시 조성, 사람중심 도시체계 구축, 주거지 재생으로 만드는 쾌적한 생태 전주, 마지막으로 장애인, 아이, 노인이 살기 좋은 사람중심의 따뜻한 전주입니다. 중점 개발 현안인 종합경기장과 대한부직 부지개발에 대해서는 시민과 함께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본 구상 용역 안에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많이 있고, 대한방직은 공론화위원회가 이제 곧 만들어지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 진행 과정 하나하나를 착실하게 밟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편 지난해 집중했던 특례시 지정이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 시장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다음 국회에 다시 시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엄상현입니다.